영원히 이런 가슴속에 타오를테니 꺼져 자아 아 이거 뭐야 아 순배님 순배님 헉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아 방송 이런 거 얘기하기가 저기 민태니까 하지마 그러고 어? 응 아니 다리 예쁜데 안돼 민태야 민태 하지마 아 힘들지 아니 다리 예쁜데 다리 예쁘지 않나? 나만 다리 예쁘다 생각해? 나만 다리 예쁘다 생각해? 그래 조란종은 뭔 조란종이야 임마 말도 안 돼 이게 인패를 끼치면 안 돼요 응 인패인지 인패인지 전의 인패 anything 하늘 네 이러고 이런 게 눈에 에이 눈에